우리 강서구가 그렇게 더불어 잘 싸는 나라를 만드는 데 모범이 될 수 있는 도시입니다. 제가 매일 말씀드리지만 우리 강서구는 인구 60만 중에 17만 명이 자원봉사자로 공식 등록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주민들이 많은 도시가 없습니다. 우리 강서구가 1등입니다. 이거는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잘 살아야 되겠다는 뜻이 없으면 불만한 일이잖아요. 저는 이 토대를 잘 발전시키고 잘 지원해서 우리 강서구를 사회의 연대의식이 살아있는 도시 사회의 경제적 민중주의가 실현되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고 이것을 만들기 시작하면 그 모범이 전국으로 확산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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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